네, 정면 바라보시고 왼쪽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 한번 바라봐주시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저씨와는 굉장히 다른 영화이면서 비슷한 영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감독님께서 만드셨고 또 영화에 흐르는 어떤 정서는 사실 비슷하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이야기나 주인공의 어떤 삶과 캐릭터가 확연하게 다르고 또 영화 외적으로는 어떤 액션 컨셉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장르와 액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아저씨와 많이 달라야 굳이 달라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은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는 감독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저씨 우는 남자 했으니까 다음번 3부작으로 원빈씨랑 같이 우는 아저씨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세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장동건 원빈 주연의 우는 아저씨 다음번이 pretend 한글자막 by 한효주